러비티 막방이라서 또 이렇게 쳤어요 아 러비티 오늘 그거 할 거예요 멍 때리고 있었어요? 어 나 잠깐 집 갔다 왔어 오늘 돈까스제 V LIVE에서 살인명이랑 돈까스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진짜요? 대박이네 생방이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한 명이라도 까먹으면 큰일 날 근데 안 까먹.. 아 미안 일부러 했어 저도 일부러 소리낸 거예요 잘했어 빛이 별로디? 빛이 별로디? 오늘은 음악중심 막방날 네 오늘은 음악중심 막방날 모든 것을 다 불사지르고 갈 건데요 그쵸 영준씨? 네 모두 준비가 됐다면 소리 찔러 아 형 우리 막방 화이팅하는 거 찍을까요? 바로 찍어서 리더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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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의 엄청난 리더십으로 인해 크래비티가 단결하고 거기서 막방을 불사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오 너무 좋아 좋죠 이게 뭐예요 오늘? 약간 낚시꾼 컨셉인가요? 오늘 약간 섹시 컨셉 낚시는 비슷하네요 섹시랑 낚시랑 비슷해요 오늘의 데일리로 저는 약간 테코예요 이게 이제 월렛 월렛? 월렛? 월렛 들고 다니면서 화이팅 한 번 하고 화이팅! 멤버도 한 번 기 살리고 기! 저희 예전에 또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뭐하고 있었나요? 안녕하세요 저희 딱 수정 다 보고 프로페셔널 아이돌 지금 다 본 상태에서 셀카를 찍고 있어요 수정 다 본 상태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?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러비티즈들한테 예쁜 셀카를 보여주려고 많이 찍어놨어요 셀카 아빠 화이팅!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해야 돼 오늘 다 같이? 내일 해야 돼 아니야 오늘 해야 돼 내일이 내일이 오늘 해야 돼요 내일이 내일이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나와서 나와서 그럼 펫자만 놓고 셀카를 찍고 셀카를 찍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형태 그럴 때는 뭐 하냐 하면은 자 그럴 때는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일단 조명이 있대 얼굴 잘 나오는 거 지금 형 얼굴 잘 나오잖아 지금 형 얼굴 잘 나오잖아 왜요? 왜요? 포토바이 이제 해줄 거 안 해줄 거 해주세요 당연히 진짜? 당연하죠 어제도 안 했다고 내가 형 왜 안 했다고 진짜 깜빡한 거예요 진짜 깜빡한 거예요 왜 안 그래요 왜요? 요즘은 이빈이가 맨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 화해했잖아 이거 화해했어요 열심히 해주기로 했어 코카 진짜 코카 주인 진짜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셀카를 웃고 싸우고 있어요 진짜 재충 보여드리자면 멋있는거죠 입었다 뭔가 엉성한데? 들어오세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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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리더 형의 막방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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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